그럼 밖에 해야지 하면은 도리야, 목욕하자 목욕할까? 나와 이리와, 목욕하자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갑시다 물 classify 발바대 생먹어서 가위를, 하고 먹否 금속으로 국물 김보단 우세 문학진 자, 그치? 이리야, 음... 날개를 끄덕거려봐 날개를 끄덕거려봐 날개를 끄덕거려봐 우리 가고 싶었잖아 날개를 끄덕거려봐 아유, 또... 음... 이쪽으로 좀 안봐 이쪽으로 올게 그치? 여기있지 마요 아, 좋아요 얘 지금 우리 뚱끄낸걸 저쪽 화장실에서 할 때는 샤워비스플렛잖아 이쪽에서 한테 써낸걸 안방화장실에서 할까 안방화장실에서 할까 안방화장실에서 풀러 이리와 이쪽으로 와 이리와 거기 말하고 말이야 택배에 올려놓고 있어 응? 모두 뚱끄낸걸 모두 뚱끄낸걸 넣어서 할 수도 없고 갑진아 이리와 이리와 집 겁먹었어 이리, 처음 와가지고 아빠가 화장실 가니까 덕먹었어 이리와 봐 이리와 이리와 universo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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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렸더요 이거 그걸로 좋아? 응 아이 좋아 이리 와 이쪽으로 나와봐 이리 나와봐 나와봐 좀 해야 될거야 좀 말리고 좀 말래 자 1 1 2 1 1 2 5 5 5 5 5 에어 라이크 음stock 에어 야생아 핫 아빠랑 좀 놀아봐 어? 응 여기 아빠랑 좀 놀아봐 그쪽에만 없잖아 이 쪽에 이렇게 음 아, 나름 세다 머리카락도 더 넓으니까 좋지? 아, 이렇게 넓네 아, 이 쪽이 좀 나와 여기 손이 많지? 이쪽이, 이쪽으로 나와 아, 너무 좋아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 나의 사랑 아, 정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좋았어 도리 도리 시원하지? 아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뭔 도리 이쁘다 과일을 날마다 먹으니까 하고 싶었어 그지 도리야 너무 하고 싶었지? 응 아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핸드폰 먹기 싫어 이거 내일 먹기 싫어 내 핸드폰 먹기 싫어 내 핸드폰 먹기 싫어 좋아 도리 시원해 도리 시원해 이렇게 하면 좀 어둡게 되지 여권 도리 엄마 좀 봐봐 똘이 엄마 봐봐 똘이 엄마 좀 봐봐 똘이 엄마 좀 봐봐 좋아 한 번 더 아이 좋아 똘이 엄마 봐봐 아 똘이 엄마 봐봐 아 아 그렇죠 사진 찍자면 꼬집샷이다 아이 좋다 그쵸 귀여워 아이 귀여워 지금 이 모습 너무 귀엽다 어우 누돌이 너무 귀여운데? 엄마가 그냥 아 너무 귀여워 아이 예뻐 또리 또리야 엄마 봐야지 또리 엄마 봐야지 엄마를 봐 오케이 오케이 자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아